하얀 눈이 소복이 내린 배나무꼬래 12월 겨울 농한기라 쉴법도 한데 가지치기 작업을 합니다 올해로 25년 배농사를 짓고 있는 베테랑 농부 태식씨 태식씨는 배나무 가지와 꽃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지치기를 해둬야 봄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산 배나무꼬래는 벌써 한해 배농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수원 옆 웅동이엔 개구리들의 짝짓기가 한창인데요 부지런한 녀석의 알다발에선 벌써 올챙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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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